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당시 교황은 당진과 서산 등 충남 지역을 방문했었는데요. 당진시와 서산시가 교향 방문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15일,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주요 행사 장소인 당진솔메성지와 폐망미사가 열리는 서산해미읍성 등을 찾아 전 세계인의 이목이 충남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교황 방문 후 해미성지는 지난 2021년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솔메성지는 연평균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 세계적인 천주교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평균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천주교 수도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황 방문 10주년으로 의미가 더 뜻깊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와 서산시는 교황 방문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경우 8월에 음악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교황 방문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진전과 프란치스코 교황 어록 전시회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념 공연과 야간경관 조명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해 주셨던 8월 15일을 전후로 2일간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솔메성지, 김대건 신부 그리고 청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뜻깊은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10주년 행사와 더불어 솔메성지 명소화를 위해 치유술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바티칸 교황청의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이 설치된 만큼 내년 솔메성지에 같은 조각상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조각상이 이제 설치가 되면 솔메성지는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라는 상징성과 함께 또 아시아의 바티칸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어서 더욱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황 방문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충남 지역의 성지들이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